아줄렌 세살 크림으로 건강하고 맑은 피부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유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는 진정에 아주 효과적인 크림이에요. 닥터엘씨야 아줄렌 세살 크림인데요. 아줄렌 성분이 주성분이라고 해요. 캐모마일에서 추출한 자연유래 성분인 거죠. 어린이들 화상연고에 쓰일 만큼 정말 순한 성분이라고 해요. 약간의 하늘빛이 띄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준렌 성분 자체 색깔이라고 해요. 수분이 가득한 느낌? 촉촉함이 가만히 있으면 느껴져요. 속부터 수분을 꽉 채워줘서 속건조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아주 피부 진정에 효과적인 제품이에요. 티트리, 어성초 같은 제품들 다 써봤는데 안 맞는 분들. 환절기에 각질 일어나시는 분들. 그리고 피부가 예민하시는 분들. 피부 진정, 보습, 장벽 강화에 좋은 아줄렌 세살 크림 쓰고 여러분들도 세살 피부로 돌아가세요.